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되는 충남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보무 기자, 차등전기요금제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차등전기요금제 시행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겁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관련 용역이 시작되면서 당장 올해 제도 도입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등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은 전기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법엔 전기판매 사업자가 송전과 배전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력 사용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이런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충남 지역 전기요금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차등전기요금제는 충남의 수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역에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충남도 역시 이를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력 생산량은 많고 사용량은 적은 지역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위치해 발전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력 자금률은 214%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대전과 광주, 서울, 충북은 전력 자금률이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력 자금률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받는 전력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충남의 경우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겪으면서 별다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충남도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면서 기업 유치 등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